이은현, 김경희, 08입니다. 이은현, 김경희, 10인팔입니다. 이은현, 김경희, 10인팔 출신하세요. 이은현, 김경희, 10인팔입니다. 이은현, 김경희, 10인팔입니다. 이은현, 김경희, 10인팔입니다. 남자분 아침에 점점 추천하겠습니다. 박동원 옆에서 한 번씩 진해전 옆에 안상으로 오시기 바랍니다. 박동원 옆에서 한 번씩 진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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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인곡식 경기는 대인전 16방 경기가 끝났네요. 박동원의 대인곡식 경기나 모두가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. 참고하십시오. 남자분 단체제어처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. 딱 그 후에 대표자 한 분씩 중에서 반성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. 예수님 탁구, 예수님 탁구 대표자분 단체제 대중표 추천하도록 깔려주십시오. 예수님 탁구 대인 복습 경기는 대인장 26번 경기가 끝나면 모두 한꺼번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참고하십시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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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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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